티오... 하아... 나 돌아가면 안 돼... 보입니다. 모든... 당신이 죽음으로 씻어드리죠! 움직임이 편하군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자, 그 영혼... 제가 가장 해도 되겠죠? 질라진 영혼... 소멸하는 게 낫죠. 육체노동은 당신들이 나왔어요. 육체노동은 당신들이 나왔어요. 그 불결한 몸풍...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움직임이 편하군요.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주인님을 향한 중...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 불결한 몸풍... 자...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움직임이 편하군요. 제 편정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불결한 몸풍...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하세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하세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 불결한 몸뚱이를... 집요한 사람이군요.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움직임이 편하군요. 그 불결한 몸풍... 자... 무슨 수를 써도... 당신은... 체형될 겁니다. 당신이죠. 모든 것이... 죽음으로 씻어드리죠. 더 잘 섬기겠습니다.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하세요. 보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님을 향한... 제 손가락이 만드는 모양을 보시죠. 더 잘 섬기겠습니다. 집요한 사람이군요. 보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님을 향한... 당신은...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편하군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보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님을 향한... 중심... 보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님을 향한... 중심... 집요한 사람이군요. 집요한 사람이군요.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하세요. 움직임이... 움직임이...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인님을 향한...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당신은... 죽음으로 씻어드리죠. 더 잘 섬기겠습니다. 다크 캐논!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움직임이... 편하군요. 집요한 사람이군요. 그 불결한 몸뚱이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하세요. 그 불결한 몸뚱이를... 그 불결한 몸뚱이를... 주인님을 향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집요한 사람이군요. 더 잘 섬기겠습니다.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보입니다.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보셨죠? 이것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더 잘 섬기겠습니다. 보입니다. 병발은 오직 죽음보... 모든 것이... 주인님을 향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불결한 몸뚱이다 육체노동은 당신들이나 하세요 움직임이 편합니다 충성을 다할 기회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나도 같이 자고 싶어 어머나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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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